술 줘? 어우! 술 준다! 미친 거 아니야? 뭐야? 안 돼요? 묶는 거 아니야? 목이 묶어? 아니 손? 이게 무슨 소리야? 목 마요. 근데 야정 보냐? 진짜 짐승들이다. 나 화장실. 휴즈 해야 되겠어? 휴즈, 휴즈. 물티슈도 하나 안 줄. 휴즈도 빌래? 아 핸드폰을 왜 가져가? 아 진짜. 왜 가져가냐니. 안 되겠다. 일루 결제 하나 때려야 되겠다. 야 재밌는 거 나 본래 나갔지? 뭐? 재밌는 거 내가 생각났어, 지금. 아까보고 죄인은 죄인해? 죄인 해야 되는 거. 야 근데 어쩌다 이거까지 보는 거야, 갑자기. 몰라, 왜 하고 나를. 나 외로워서. 나 외로워? 아 그럼, 야 기동아. 어떻게 뭐지? 너는 충분히 남잖아. 이러니까 노 딸 걸리지. 이게 우리가 아주 싫어. 이러니까 노 딸이잖아. 입이 크다. 맛있겠지? 맛있겠지? 아 내가 왜 걸 기동 박혀서? 이러고 문 닫은 거잖아. 야 지금부터 잘한다. 아니. 알았? 어 기동 박혔네. 제가 하겠냐고 지금. 알았어. 알았어. 죽닥칠게 알았어. 저 여자 나 닮지 않았어? 없어. закры더라고요. 뭐지? 나. 무슨 말이야? 어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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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나. 나. 응. 나. 뭐야? 뭐야? 갑자기 이렇게.. 왜? 왜 저렇게.. 굳이 식빵을 먹어야 돼? 살 왜 죽는데? 살 왜 죽여 먹어야 돼? 왜 오바해? 아니 굳이? 몸이 나보다 안 좋다 아 진짜 앉아 승남 건기동 옷 벗고 식빵 먹는 거잖아 아 진짜 지랄이네 야 얘 자 안 자 존나 이런 스타일이 싫은 거 아니지? 진짜 잤어? 안 잔다니까 자는 거 아니면 홈출 사람한테야 아니 안 잔다고 개XX야 아 집중해서 보는데 왜 그래? 자꾸 외식으로 너 이 여자 이름 뭐야? 너 그럼 집중해서 안 했어? 나 다시야 애니스테이셔? 금발 여자 이름 뭐야? 애니스테이셔 나 철이요? 안 나왔어 아직 아 핸드폰 흠기야 와 흠기야 확 어우 근데 양북이 멋있다 쫌푼인가? 에이 너 핸드폰 때문에 멋있다 하는구나 한 번인가? 양북 처음부터 입었거든 Comedy Boy 야 너한테 안 물어 근데 나와 야 안가? 그런가봐 여기서 또 시작해? 뭐야? 나 가지 않냐? 어!! 어!! 어흥네 어!! 어흥네 우리가 잘 봤잖아 완전 제대로 같은데 이게 뭐야? 어헣! 이거 뭐야? 아 깃털이 아니라? 때리는 건가? 깃털 같은 재찌 있잖아 아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좋아, 아픈데 해봤어? 아님 빠져봤어? 뭐게? 어디서 봤는데? 어? 공기도 잔다 아 아니네? 헐 초롱초롱해 아까 분명히 이렇게 살짝 잡아보셨는데 어 뭐야? 이거 어디까지 나와? 모르겠어 그래도 단어지만 와 저기 이게 들어가는 게 짱이네 어? 기둥이 뭔가 이상한데? 좋아 야야야야 야야야야 가려 가려 아 코 딱 가려 가려 이거 아니지 않냐? 아 가려 시작됐다 진짜 나왔다 오케이 렛츠고 술 줘? 한준다 아 아 미친 거 아니야? 아 미친 아 안 돼? 안 돼? 내 태도 끌고 와 뭐야 안 돼요? 묶는 거 아니야? 목이 묶어? 아니 손?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고르래 뭐뭐 하나가 다 따진다 이 웃는 감성이 아닌데? 오 눈빛이 달라졌어 오 저렇게 정당하다 나 나오네? 저렇게 정당하다 나 나오네? 대박 서유야 헐 뭐 묶어놨어 위에? 헐 헐 이게 알아 진짜 다만 있으라고 정당인 줄 아네 한 달 넘어 깃털 어 이제 때리는구만 너 맛있는 거 좋아하냐? 아니야 헐 개하잖아 헐 아 씨 헐 개하 난 뭔가 진짜 다 떠넣을ゃ 안 돼 개소나? 개소나는 거 같은데?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야 11시에 이런 야무어둔 그렇지 않냐? 왜? 사야 드릴꺼고? 좀 그래 마음이 너만 그래 나만 그래? 난 여섯 번 때릴거야 막 버려야 해 오 너무 쎄 때린거 아니야? 와 원 진짜 아픈거 같은데? 천천히 할거 같은데? 아 속상해 아파 아파 안 때리는거 아니야? 울어 울어 3 크리스틴 뭐야? 전기동 박현석 아 우리 겁나 깨내 뭐야 진짜 끝이야 래야? 야 끝이겠니? 조용히 해봐 끝이면 내가 죽 끝이면 내가 죽 아하하하하하 뭐 죽사준다고? 야 뭐 죽 뭐 말해봐 죽는다고? 주택이 맞는다고? 죽 뭐야 뭐야 아 진짜 하나도 안 야하네 불편하 아 난 못 일어나겠네 근데 아 아 진짜로 아 야 이 집은 급욕의 집이다 어 뭐야 왜 화려 화려 가 안 했구나 가 안 했구나 아니라니 말 섭섭하게 안 했구나 아 나 잔다 나 일어날 수가 없어 아 야 왜 어디로 갔어 아 나 가? 야 나 자기 질이 나가 아 나 잔다 어? 아 아 아 아 아 여섯 아 너네 뭐 해?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일 힘든 건 알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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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한테 내 몸에 손 낸다. 아, 탱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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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늘었어, 추리. 늘었어. 오, 혈란해. 오. 오, 무서워. 재미가. 재미가 돼요? 어소.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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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졸 revealed. 아니, 나 왜 이렇게. 아유 어떻게 넘어가냐 아 아아아아 아아 아유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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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씨